네. 다음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최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늦게 찾아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늦게 온 만큼 또 알찬 소식을 준비해 주실 텐데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부모님께 드릴 선물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관련해서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포커스 미디어가 엘리베이터 tv가 설치된 아파트 입주민 중 25세에서 29세 2212명을 대상으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효도 선물 온라인 설문을 했는데요. 콘서트 티켓과 여행지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조사했거든요. 가장 드리고 싶은 콘서트 티켓 어느 가수가 1위로 꼽혔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이명홍 씨 아닙니까? 정답입니다. 저도 사실. 요즘에 못 구해서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막 100만 원의 암표가 올라오기도 했다는 소식 참 보기도 했는데 가수 이명홍 씨가 콘서트 티켓 1위에 올랐는데 48%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는 낮은데요? 그런가요? 저는 인기가 많은 줄은 않았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2위는 올해 초 은퇴를 선언하고 전국 콘서트 투어 중위죠. 가수 나훈아 씨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송가인 이찬원 순이었고요. 가장 보내드리고 싶은 효도 여행지로는 어디가 꼽혔을 것 같으세요? 1위. 제주도? 땡입니다. 아닙니까? 국외인데요. 해외? 네. 일본이 4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2위는 패키지 관광으로 인기가 높은 베트남 33%로 나타났고 대만과 태국 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본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또 엔저 열풍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가깝기도 하고 부담 없이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다음은 정치권 소식도 살펴봐야겠는데 야당에서는 연일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내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죠. 여기서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의 전면 수용을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는 게 당연하다며 25만 원 민생지원금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상관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실에 부당한 외압이 있던 의혹이 제기되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네.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조건부 수용론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조건입니까? 네.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외치는 이 해병대원 특검 수용 두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인데 왜 특검을 하자는 거냐.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보고 특검 여부 그때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조건부 수용론은 현재 진행 중인 이 공수처 수사가 부족하면 그때 가서 특검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 기한, 수사 데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넘기면 결과와 무관하게 특검 개시하는 것, 또 수사 기한 최소화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중재안이 공식 제한되면 내용 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이에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가한 얘기거나 진상을 은폐하자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일단 또 진행이 될 테니까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 나오는지 지켜보겠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당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 시점, 당초 예상됐던 6월 말에서 7월 초에서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총선 패배 수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게 황 비대위원장의 입장인데요.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관리형 성격으로 애초 출범을 했죠. 하지만 당 쇄신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내부 의견은 엇갈리고 있어요. 비대위의 목적을 고려하면 최대한 빨리 정식 지도부를 선출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총선 패배 원인 규명하고 또 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이 정말로 이뤄질 것이냐 이 부분 아닙니까? 네.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전당대회 일정이 미뤄진 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된 게 아니냐. 한 전 위원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늦추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황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당으로서는 그렇게 특정인에 대해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 들어보면 총선 참패 후 당 사령탑에서 물러난 한 전 위원장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올 수 있다는 분위기가 당 안팎에서 퍼지고 있거든요.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도는 오는 이르면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앞서 4.10 총선 패배 후 전직 비대위원들이나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나서 식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자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정기적으로 자주 보며 교류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게 아니냐 등판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만찬 회동에 참석한 한 사람이 격려와 위로가 오갔을 뿐 차기 당대표 출마 등은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이게 또 다 전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여부나 이런 것들은 더 확인이 될 필요가 있겠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하면 꼭 따라서 요즘에는 세트로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반응을 내놨다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당대회 연기된 걸 두고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비대위원장 역할은 전당대회 관리뿐이라며 당 혁신은 다음 정식으로 선출된 당대표가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황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당대표 행세하면서 전당대회를 연기하려고 한다. 참 가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무슨 집권 여당이 2년도 안 됐는데 비대위를 세 번씩이나 하냐라면서 그만큼 당내 혼란상이 심각하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야당 상황 살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후보 등록 오늘까지 진행이 된다고요. 네. 오늘 오후 6시에 등록이 마감됩니다. 경선은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한 뒤 1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등록 첫날이었던 어제 조정식 의원과 우원식 의원 후보 등록하며 출마 확정 지었죠. 오늘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성호 의원이 후보자 등록을 할 걸로 보입니다. 막판 변수는 5선 박지원 당선인이 후보자 등록을 할 것인지인데요. 출마를 고심하던 박 당선인까지 합류하면 5파전 될 수 있겠습니다. 네. 4파전이냐 5파전이냐 오후 6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개혁안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전해 주시죠. 네.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곤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예상 고갈 시점이 불과 30년 뒤에요. 2054년인데요. 그렇다 보니 일단 여야 모두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것에는 뜻을 모았는데 그럼 노후에 얼마나 더 받을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민주당은 내는 돈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대신 받는 돈 소득 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 43%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구간이라고 맞섰습니다. 양측이 수차례 협상 끝에 결국 이번 임기 낸 합의가 어렵게 됐다고 선언하면서 21대 국회 연금특위 출범 1년 6개월 만에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겁니다. 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22대 국회에서 넘겨받게 됐는데요. 연금특위가 언제 다시 꾸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연금이나 또 정년 관련돼서는 한 살 1%포인트 이런 게 굉장히 또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보면 무슨 날씨가 이래 싶은 5월 초 날씨였거든요. 어제 이번 연휴 호우의 원인이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이라고도 짚어주셨는데 여름 장마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름 장마에 대해서 전망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이 전망을 내놨는데 이번 연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진 게 올해 장마의 예고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올여름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올여름 해수변 온도 상승 등으로 장마철에 국질성 호우가 강하게 발생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 장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6월에서 9월에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국지적으로 쏟아지면서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죠. 반기성 케이웨터 예보센터장은 한 번 올 때 많은 양의 비를 쏟아내는 국질적인 호우가 올여름 장마에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상성도 3개월 전망에서 장마 기간인 6, 7월 강수량이 예년과 같거나 더 많이 내릴 확률이 80% 정도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 비라는 건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죠. 안 와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날씨가 변덕이 심해지면서 요즘은 좀 극단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기후 위기로 정말 피부로 와닿는 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